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호흡 면역력을 지키는 4대 천왕인 코, 물, 해, 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코물의 잠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호흡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인류의 여러가지 재앙적인 어떤 문명활동으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 호흡기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알레르기, 매연과 유독가스, 자동가가스 그런 측면에서 꿋꿋하게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호흡기 그리고 그 호흡기를 지키고 있는 호흡기 면역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지금이라말로 호흡기 면역을 지키고 수호해질 수 있는 4대 천왕을 우리가 잘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코, 호흡입니다. 자 코의 역할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아주 복잡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코 안에는 부비동부터 굉장히 많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밖에서 들어온 공기를 덮이는 히트 역할이죠. 그리고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소통해주는 한풍기 역할. 내부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또 도와주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어떤 차가운 공기나 근조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적절한 습도로 우리 호흡기, 점막을 지켜줄 수 있게끔 하는 가습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에 있는 콧물, 콧물, 부비동,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한 부비동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의 알레르기 등의 영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살균 정하기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위, 일석사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코인데요. 현대인의 코는 위계처에 있죠. 따라서 문제가 이런 코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호흡을 코로 하지 않고 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에서 가졌던 히트, 한풍기, 가습기, 살균 정하기의 역할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입으로 바로 호흡하게 되면. 그런데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호흡 근육이 잘 개발이 돼 있지 않거나 오히려 코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코로 호흡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힘들고 굉장히 번거롭고 하면서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호흡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바닥이나 의자의 편한 자세를 안고 허리를 곧게 펴니다. 허리는 곧게 펴 상태를 유지하고 배에 손을 갖다 댑니다. 코를 통해 천천히 가능한 한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를 최대한 내밑니다. 배가 부풀어오는 것을 손으로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숨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이때 어깨와 가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숨을 잠시 멈춥니다.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 상태에서 1초 정도 숨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숨을 뱉어내면 코로 뱉어내셔도 되고요. 입으로 뱉어내셔도 됩니다. 숨을 후우 뱉어내며, 저는 마려하기 때문에 입으로 뱉어내겠습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코로 뱉어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 운동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코로 뱉어내시고요. 좀 힘드시거나 처음 하시거나 우리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노약자분들, 심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입으로 내셔도 됩니다. 코나 입을 통해 천천히 배가 쑥 들어갈 정도로 숨을 내쉬도 됩니다. 최대한 길게 내뱉는다는 생각으로 호흡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츰 호흡 횟수를 늘려갑니다. 자, 처음에는 1회 10회 정도 하다가 호흡 횟수를 늘린다는 것은 한번 호흡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1분에 하는 횟수가 10회에서 6회에서 8회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 2, 3분 정도만 하시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점 늘려집시오. 이것이 힘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자연히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하게 되죠. 입을 다물거나 시간이 되고 집중력이 있을 때는 코호흡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 물, 해, 잠의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생명활동의 근원이자 독수들을 해독하고 우리 몸을 순환시키고 에너지를 만드는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대부분은 만성탈수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소변 색깔을 보면 안다고 했죠.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자기의 소변 색깔이 3단계 위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목의 느낌을 가입시오. 그런데 목이 마르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는 건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원칙을 하나 정하고 있습니다. 채소, 섭취, 해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그 다음에 또 잠들기 전에 한 번, 식사 후에 한 번, 그 식사를 하루에 두 개, 세 끼를 하시면 두 번에 세 번이겠죠. 그리고 아침, 점심, 식사 전에, 중간에,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하면 적어도 아무리 못 먹어도 6번에서 7번, 만약에 8번까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 몸에 충분한 어떤 채소 수준 이상의 수분 공급을 해주고요. 알람을 설정해 놓고 물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 색깔 하루에 한 번씩만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햇빛 잭입니다.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비타민 D는 디펜스 호르몬, 방어 호르몬입니다. 뼈를 지키고 암으로부터 우리 세포를 지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혈관의 활성산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A, C, E가 활성산수를 제거하는 강력한 황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비타민 D야말로 방어적인 효과, 우리의 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몸을 각종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암세포로부터 지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을 쬐는 거죠. 봄, 가을에는 약간 드러나게 15분 정도 햇빛을 쬐어 주시고요. 겨울에 날씨가 춥다면 창가에서 20분 정도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푸른 생성, 버섯, 영양제 등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환자분들에게 단계별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10 이하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주사를 맞자. 20 이하이면 비타민 D를 고려할 수 있다. 30 이하이면 햇빛 조금 더 쬐서 3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우리가 잠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다시금 한 번 더 부스팅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때 잠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있는 각종 호르몬들의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우리 잠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호르몬 두 가지가 있죠. 승장 호르몬과 멜라토니입니다. 승장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 때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깊은 잠을 자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멜라토니는 낮 햇빛 밤 깜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에 햇빛을 쬐었을 때 생성이 되었다가 밤에 빛이 없는 깜깜할 때 손과 손에서 분비되는데 멜라토니는 보통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주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이고 비타민 A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센 강도의 어떤 항산화 능력을 가진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미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성산소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멜라토닌, 낮 햇빛 젤. 낮 햇빛 젤은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 D와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죠. 밤에 깜깜하게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나오고요. 밤에 잠을 잘 자게 될 때는 우리 인슐린도 휴식을 취하면서 인슐린 자체가 염증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잠을 못 자는 불면증, 잠의 질이 떨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저히 올라가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나 염증 물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생각 중기 훈련입니다. 지금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죠. 눈을 감고 생각이 돌아오면 생각하지 말자는 생각만 하십시오.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어린애 장난처럼 여기 짓겠지만 저는 잠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완전히 비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를 따라서 연습을 하다 보면 머리를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이런 어떤 생각을 비워야지 밤에 잠을 잘 때 깊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잠시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호흡 면역. 제가 사례천항을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호흡 면역 사례천항을 잘 키워서 내 면역에 도움을 주고 위기에 찬 우리 호흡 면역력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뭐지 한참